2020년 등 veces 투영기 오 masks 목소리가 다가지고 사살하잖아요 제자리에서 해줘요. 이거 하고요. 내가 오늘 나가는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지금?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름바닥으로 하고 제자리에서 하고 걸어갈 수 있어요. 시간 충분해. 오기 전에 많은 가수분들 거 제가 모니터를 하고 왔는데 되게 기대 중이고 이런 영상들 사실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은 사실 뭐 음악방송도 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되게 많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뭔가 안무가 잘 보이는 영상? 안무만 딱 보이는 영상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. 사실 저 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앞 나와야 돼서 많은 멤버들이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이걸로 사실 춤은 한 번도 안 춰봤고 그 자켓 때 입었던 요원의 상인데 이거를 이렇게 입게 됐네요.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. 이런 거? 많이 봐주세요. 안녕. 정말 틀릴 것 같은데 이거. 형은요? 저도 약간 좀 위험성이 있어요. 좀 할 게 많아가지고 또 시원한 부분 제가 채우는 부분도 거의 이래서 몸배우 여러분들 제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이건 또 갬블러의 또 오늘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네. 열심히 하란 말이야. 어? 어? 아주 웃긴 marshals 파티 어? 어? 헤웡이 잡아야 해. 나 알고 있는데 나도 손으로가락으로 ακ conservative 우리한테 봄드셔 쭉쭉쭉 우리 입장으로 봐 다시 한번 봐 3번 한 번 해보자 3번 3번 우리 생각에 내게 말해라 너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 내게 말해라 우리 생각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둘 셋 한 번 더 야 이거 잘 돼요? 너도 너도 난 첫번째 번만 잘 돼 오케이 나 형 난 여기 러위브 벤찬이야 응 응 너의 묵워 내가 너의 mechan bull 너의 Jabba uler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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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 하.. 아..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막상 겉으로는 안 힘들어 보이는 춤일까 봐 우리 막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안무가 봤을 때 그냥 어? 별로 안 힘든데? 근데 이제 추운 사람을 주거나 하는 그런 춤들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저희가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근데 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주거나 끝나고 제작진분들이 너무 멋있다고 아 이렇게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건데 그냥 힘들어 보이는 것 때문에 어우..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서 아 성공이구나 제가 힘들어도 그 힘듦이 보이면 상관없어요 어필이 되면 힘듦이 아.. 그리고 이렇게 팍 멈추고 앞을 틀고 그리고 넣기 빙 뱅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빵 딱 뜨십니다 또 은지희 선배님이 제 그.. 바로 과 직속 선배여가지고 바닥 몰랐는데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알아야 하니까 제가 미리 좀 검색을 해봤는데 동화방송 예술대학교 뜨더라구요 마지막! 쥐로! 쥐로! 럭키! 뺑! 뺑 할 때 빠져 뺑 하면 진짜 빠져 흔들리는 분부터 하면 될거 같아 만약에 둘 다 비겼으면 같이 춤을 프리스타일로! 그 다음에 진사람을 추는거 같아 쥐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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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딩고 과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! 둘 셋!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! 몬스타엑스입니다! 저희가 딩고 글러벌 DGG에 찾아왔습니다! DGG! 몬스타엑스를 보고싶다면 DGG로 찾아와주세요! 감사합니다! 어서오세요!